안녕하세요 문화창조 입니다 제가 본 시리즈 전통주기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전통적인 주기종류 그리고 만드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정리하다 보니 작업불량이 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전통죽이 단순히 몇가지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조사해 보니 244개 정도의 전통죽을 알 수가 있었으며 요즘 판매하고 있는 현재의 어떤 죽들은 제외를 하였습니다 네 어떤 제 이니셜 마크 마스코트 이런식으로 좀 진행하려고 캐릭터 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목차에는 다양한 종류의 죽이 나타나 있는데요 일부는 현지에도 볼 수 있는 죽들이 있구요 처음 들어보시는 죽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1번부터 양이 많죠 파트를 나눴는데요 일본 가리죽 부터 끝에 흰죽까지 총 244개 인데 이 세세한 부분을 하나하나씩 각 영상으로 만들어서 짧게 만들어서 이렇게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본 영상을 통해서 죽의 어떤 다양성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구요 고문원상에 나타난 전통식 죽 요리법 조리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이 전통죽이 우리 식단에 들어왔으면 하구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쉽고 간편하고 건강한 죽 식생활이 식탁에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리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리죽은 함경도에서 많이 쓰는 죽입니다 쌀을 되직하게 쓴 흰죽을 그릇에 담고 그 위에 고기 선지 육회 두부 등을 고명으로 얹어 뜨거운 육수를 부은 죽입니다 이때 사골은 찬물에 담가 피를 빼고 양진머리 등을 섞어 푹 고와서 고기는 찢어서 양념하고 그걸 고명으로 쓰구요 국물을 식혀 기름을 제거하여 간을 맞춥니다 선지는 끓는 물에 삶고 찬물에 헹구어 피를 빼서 사용합니다 가시연밥죽 또는 가민죽 거민죽 연자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시연밥죽 또는 가민죽 거민죽 연자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루로 한 것에 쌀물을 넣어 삭거나 증숙한 가시연밥 열매를 쌀과 함께 쇠고기 맑은 장국에 넣어 쓴다 가민죽 연자죽 가시연밥죽 거민죽이라고 하죠 가자미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을 물에 담가 불립니다 가자미를 살짝 데쳐 비린내를 없애고 칼집을 넣습니다 가자미를 물에 끓이면서 간장간으로 맑은 장국처럼 끓이다가 그 안에 쌀을 넣어서 쌀을 넣어서 쌀을 쓰면 이것이 가자미죽이 되겠습니다 정말 간편하죠 갈푼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푼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맵쌀가루 또는 쌀물 위에 칡뿌리 칡뿌리가 한방용어로 갈근, 갈푼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칡뿌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갈분죽입니다 칡뿌리를 쌀 찌어 물에 담가 녹말을 가라앉혀서 거두어서 말린 갈분을 넣어서 쓴 죽을 갈분죽이라고 합니다 감국쓰닭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국쓰닭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헌자료 농정회욕 1832년 최한기 저에다가 쓴 거구요 정통식품명은 감국싹죽이고 원문에는 궁묘죽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문, 원문도금, 번영문 조리법 조립기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원문은 감국신장, 눈두총생엽, 적재세정, 세절, 잎염동미자죽, 식청목영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번역에는 감국의 새로 자란 머리 부분에 부드러운 싹을 따다가 깨끗하게 씻고 가늘게 썬 뒤에 소금과 쌀을 함께 넣어 끓여 죽을 쓴다 그것을 먹으면 눈을 맑게 하고 마음을 가라앉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은 1. 감국의 싹을 작게 자릅니다 2. 쌀에 감국과 소금을 넣어 죽을 쑡니다 감스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34년 방신영자자가 조선요리제법으로 공개된 레시피입니다 원문과 번영문 조리법 조립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 1년감, 백문, 버터, 대시삼, 밀가루 적당히 1년감을 껍질 그대로 넓은 기리로 썰어서 냄비에 넣고 잠길 만큼 물을 붓고 20분 동안 끓여서 물이게 되거든 고운 헝겊이나 고운 체에 걸러넣고 남비에 버터를 조금 녹이고 밀가루를 넣어 섞어서 잘 익은 후 만들어 놓았던 1년간물을 함께 섞고 주걱으로 저으면서 소금과 후추로 맛을 만드니라 번영문, 재료, 토마토, 백문, 버터, 큰 숟가락으로 3개, 밀가루 적당히 토마토를 껍질 그대로 넓은 기리로 썰어서 냄비에 넣고 잠길 만큼 물을 붓고 20분 동안 끓여서 물이게 되거든 고운 헝겊이나 고운 체에 걸러넣고 냄비에 버터를 조금 녹이고 밀가루를 넣어 섞어서 잘 익힙니다 익힌 후에 만들어 놓았던 토마토 물을 함께 섞고 주걱으로 저으면서 소금과 후추로 맛을 냅니다 현대식 조리법으로 보면요 토마토를 껍질 그대로 넓은 기리로 썰어서 냄비에 넣고 잠길 만큼 물을 붓고 20분 동안 끓입니다 무르게 되면 고운 헝겊이나 고운 체에 걸러넣고 냄비에 버터를 조금 녹이고 밀가루도 넣어 섞고 잘 익힙니다 준비해둔 토마토를 함께 섞고 주걱으로 저으면서 소금과 후추로 맛을 냅니다 냄비 고운 헝겊 또는 고운 체에 주걱 이렇게 필요합니다 감자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흰죽이나 보리죽 또는 조죽을 쓰다가 감자를 썰어 넣고 더 수거나 감자로 맑은 장국을 끓인 것에 불린 쌀을 넣고 쓰면 감자죽이 됩니다 강분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강을 갈아서 가라앉혀 앙금을 거두어 말린 가루에 쌀물이나 쌀가루를 넣어서 쓴 쪽을 강분죽이라고 합니다 강, 죽, 겨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의 속겨로 쓴 죽으로 일명 겨죽이라고 합니다 구한 음식이 하나로 알려져 있구요 그래서 겨죽, 강죽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개암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암나무 열매를 물에 담갔다가 맷돌에 갈아 물에 담가 앙금을 가라앉힌 것을 거두어 말린 개암가루에 쌀물이나 쌀가루를 넣어 쓴 죽으로 맛이 좋고 보약이 된다고 합니다 은원자료 19세기 초에 빙허각 이씨가 규합정서에 개암죽 진자죽으로 작성을 했구요 19세기 초에도 서유구 임원경제지 또는 임원십육지 부양지에 개암나무죽 진자죽으로 해서 레시피를 작성하였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문헌자료 일교합정서 원문 권연문 조리법 조립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자죽은 개암을 까해 물을 담갔다가 맷돌에 정이 가리 수비한 물을 먼저 쓰다가 화합하여 쓰여내면 그 맛이 극히 아름다울 뿐 아니라 크게 보이카난이라 하나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문이 조금 헷갈렸습니다 번역문 진자죽은 개암을 까서 골라 가려 물에 담근다 맷돌에 깨끗이 갈아서 수비한 가루를 먼저 쓰다가 서로 합하여 쏘어낸다 그 맛이 매우 좋을 뿐만 아니라 크게 보익하다 조리법 1. 맵살은 깨끗이 씻어서 물에 담가 불린다 2. 불린 맵살은 맷돌에 갈아서 물을 붓고 섞어 앙금을 가라앉힌다 3. 윗물은 버리고 가라앉힌 앙금은 떠서 햇볕에 말려 물 위를 만든다 4. 개암은 껍질을 까서 좋은 것을 골라 물에 담가 불린다 5. 불린 개암은 깨끗이 씻어 건져서 맷돌에 간다 6. 물에 물을 붓고 죽을 쓰다가 5. 개암즙을 함께 넣고 죽을 쓴다 조립기구는 맷돌이 되겠습니다 5. 문원자료 2. 임원심륙지 보양지에 나와 있는 원문, 원문도금, 변형문 조립법 조립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 우주입기력 관장위 6. 불식풀기, 개위건행, 평비위, 장기육, 온중지리, 장기재변, 진자수색, 커피, 불고다소, 용수마, 여취즙, 차비, 이갱미, 작감, 양입성즙, 화밀복, 장복심가, 안, 역가조염식 6. 또 다른 방법 주로 기력을 이롭게 해주고 장위를 충실하게 하고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게 하고 위의 소화를 도와주고 건강하게 걸을 수 있게 한다 6. 비위를 고르게 하고 근육이 생기게 하여 중초를 따뜻하게 하여 이지를 멈추게 하고 기운을 튼실하게 하여 범미를 제거해 준다 7. 계암나무 열매를 양에 상관없이 물에 씻어 껍질을 제거한다 8. 물을 부어가며 갈아즙을 걸러 끓인다 9. 끓어오르면 맵쌀로 즙을 만들어 양에 맞게 넣고 죽을 쓴다 10. 꿀을 타서 먹는다 10. 장복하면 더욱 좋다 10. 생각건대 또한 소금으로 양념해서 먹어도 된다 11. 현대식 조리법을 보겠습니다 11. 계암나무 열매를 양에 상관없이 물에 씻어 껍질을 제거한다 12. 물을 부어가며 갈아즙을 걸러 끓인다 13. 끓어오르면 갱미로 뜬 물을 받아 양에 맞게 넣고 죽을 쓴다 14. 꿀이나 소금으로 양념해서 먹는다 14. 서유구가 작성한 레시피입니다 15. 버섯S